모바일 년작가 사막의 1반 정명철 모바일 년작가 사막의 1반 충승주 대표 모바일 년작가 사막의 1반 정명철 제 2022-336호 효행사 모바일 년작가 사막의 1반 정명철 이 학생은 우돌을 공경하고 예절을 잘 지키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모험이 되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월 6일 원중 공업고등학교장 신성선 축하합니다. 다음은 봉사상입니다. 봉사상 상장원인 황빈규 봉사상 상장원인 최민수 심태독 대표 최민수 최민수 천민수 봉 Rise 3학년 사과 최빈수 이 학생은 평소 공사정기를 추천하고 매사에 솔동 쓰연하여 다른 학생의 모험 이름으로 이 상상을 주고 선창합니다. 2023년 1월 6일 원주 공업거법회장 김 동호성 박수 축하합니다 교회상 시장이 끝나고 교회상은 한꺼번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는 학생들은 수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가 김혜찬 모바일전차가 사망위지관 백동무 모바일전차가 사망위지관 백동무 모바일전차가 사망위지관 경기차 사망위지관 수업 민호가 대화 기회상 인정 구협위지관 청구카 시장 나미 모바일전차 30간 치료성료 청구카 강대민 침대 로컬이 여러 혐의 세대는 계속 올라오세요 원주 요청 모험 학생 일상 자동작가 사망의 일반 김대찬 문구를 생장하겠습니다 박수 국회 표창상 모바일 전작가 사망의 일반 백동호 박수 국회 표창상 강원도지사 포장장 성립과 사망의 반기인 보석 강원도 의회 의장장 서숙가 유채원 원주 신장장 컴성연기업과 남선은 원주시 의회 의장장 송가 신영 한국중등교장 백의회 상장 모바일전장과 사망의 상관 충성규 한국 로터리 청소전연합 표창장 홍우가 강대빈 부담을 더 주시면 됩니다 더 장상 빌려오도록 인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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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